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구경찰서 뺑소리 사고 전담반의 신승민 안정입니다.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서구경찰서 지역번호 공무상 557국에 4972 사고철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구경찰서 뺑소리 사고 전담반의 신승민 안정입니다.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